정신적지주 근데 그거 포인트로 진짜 하나만 붙이고 일게요? 어 진짜로 형손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와 근데 조화가 진짜 잘하시네 따님이 외면하면 어쩔다고 해야지 끝! 다가왔습니다 아 형님 그거 길게 닫으세요 길게 길게 길 뒤에 넘겨 아주 좋은데 형님 와 엄마 그걸로 하는거야? 아 대박 이렇게 하면은 형님 나 왜 그러고? 어 괜찮아? 일단 키 뒤로 넘겨봐요 형님 아 이렇게 하고 내가 문사까지 준비했어 아 형님 엣지있네요 형님 형님 거의 초청인거 같다 예 모델 느낌이 나십니다 아 이 한가닥 아 아 좋은거 같아 어 예 약간 오토바이 타야될거 같은데 형님 한 번 쭈로 안왔어 예 아 또 업스타일도 하십니까? 네 아 아 아 아 아 그냥 저한테 제품 사면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음 잠시만요 저 한 번 갈게요 어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아 처음 다시 해주시면 안돼요? 이쪽 처음 다시 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처음 두고 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신거예요? 묶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속에다 넣는 지금 묶고 한 바퀴 돌리고 계속 넣고 있습니다 반머리 반머리 스피끼는 지금 붙여서 붙임머리를 했어도 머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아하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옮길거니까 따주는 방향도 이렇게 해주네 이렇게 따는건 제가 좀 잘 짜는데 잘 짜요? 네 잘 따요 어른 하시겠어요? 네 예뻐요 그래서 여기 아까 고무줄 묶어오는 사이에다가 같이 찔러주시면 돼요 이번엔 지앤을 때리다 줬고 육빈 좀 조심하세요 흠 없어요 진짜 찍기 힘들다 너무 손이 빠르니까 비싸? 안 비싸요 이거 안 비싸요 이거 얼굴이 이쁘게 놨어요 얼굴이 이쁘게 놨어요 이건 새가 딱딱해요 성현쌤 사랑과 영혼 원장님 거의 지금 원장님 그 암냄새 좀 많이 나겠는데 지금 음? 아직 아직 따라? 언니 옆에 남자는 한우다 뭔가 낫다 한우 오면 난리 나겠는데 언니의 영혼한 사랑은 한우야 아무리 송현이 떡대가 좋다고 아니야 요즘에 한우 형님 밀린지 오래됐어 아 그래? 안 했는데 아니야 어디야 가면 많이 밀려 일편단심이야 정우 언니한테 한우 우리 모임중에 송현이가 가비한 인기가 아니 정아 언니한테 우리 한우가 2등이라고 오 이쁘다 썩어 좀 잘해주세요 핀 좀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아직 욕은 안 했어요 지금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저 속도 잘 맞히고 있지 않아요?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역시 뭘 하던 모델일 거야 그럼 뭘 하던 아니 뭐 머리가 이쁜 거죠 지금은 머리 맞히고 있는데 뭐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며 스프레이로 어디를 잡아주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결이만 조금씩 저렇게 핀을 뽑아놓으면 뭐해? 역시 컬러가 이렇게 홈블레 컬러가 들어가면 따도 이쁜 것 같아요 저기도 내추럴 네 내추럴 내추럴 예뻐요 고맙은 실핀 중핀 중핀 주시면 돼요 되죠 중핀을 마지막에 꽂을 때 이 처음에 넣었던 고무줄이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전혀 안 흔들려요 이렇게 뭘 하냐? 못들어서 미안하니 아휴 중핀을 마지막에 꽂으래 고무줄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냥 옹브레 컬러 하면서 따지고 그다음에 한번 자연스럽게 그러면 얼마에요 이거 101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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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인생이 너무 돈으로 따지시는군요 아니요 우기님한테 부담을 안줘야돼 그러면 100만원 1만원 부담 제일 많이 주면서 100만원 130만원 130만원 죄송해요 한번만 찔께요 우리 오우 예뻐요 카메라 너무 커요 카메라 너무 커요 아우 멋져 원장님 너무 예쁘니까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저 마무리 좀 찍을게요 진짜 예쁘다 마지막으로 모자까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좋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모임에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자주 모여서 같이 하니까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저도 반전되고 서로 반전되는 모습이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쁜 모델이어서 오늘 세미나 너무 좋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